안녕하세요 제이매치 컴퍼니 졸민혁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SRT를 타고 광주 송종령에 왔는데요. 광주 예식을 끝내고 오늘 오후에 또 5시에 흑사암패딩에 있는 레딩몰의 예식입니다. 끝나고 내일 제주도 예식이 있어서 오늘 저녁 되지도록 이동하는 스케줄입니다.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식 전에 도착을 하면 전 예식이 진행 중이어서요. 또 신랑 신부님도 대기실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에게 인사드리고 전 예식이 있어서 전 예식 할 동안 잠시 기다렸다가 이후에 사회자 미팅 그리고 마이크 음향 체크 등을 하고 오늘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게맛을 알아? 이 뭔 개소리야? 바람이 몹시 부는 오늘 종룡은 63빌딩으로 향한다. 네 광주에 이어서 지금 서울 63빌딩 63컨벤션에 예식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KTX를 타다 보니까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지금 63웨딩컨벤션에서는 신부 입장과 그리고 행진 이 두 곡인데요. 이따 간단하게 리허설을 하고 오늘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식은 2인 예식입니다. 이렇게 복권해주시고 특히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이제 빨리 세우려고 이렇게 달타있으니까 하단에 넣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마이크는 물건이나... 넣어주고 나면 전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했었는데.. 초기 때의 여성터 Alt 9배속으로 네 지금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54분인데요. 네 오늘 일정은 이렇게 제주도에 도착하는 걸로 일정은 끝났습니다. 내일 예식 12시에 예식이 있는데요. 제주도 예식 잘 끝나고 서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JMS 컴퍼니 조민혁께 오늘 하루 브이로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